일산 복층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식탁 자리가 맞이해주고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 설치에 식기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이고요. 보구 욕실입니다. 첫 번째 중간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이고요. 펜트리 수납 공간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하부층으로 연결되는 복층 계단입니다.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연결되는 복층 계단이고요. 두 번째 중간방에도 에어컨이 무상 옵션입니다. 외부로 연결되는 복도 구역 테라스 하우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석동 제이타운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